세상의 모든 젤리 마리아와 친구들 어? 일단! 도리를 붙여라 야! 내가 뭘 찾겠다! 일로! 멜리 가자! 끄! 도! 해! 드려! 아! 얘네들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해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거야? 얘네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민희! 저희 뭐 갖고 왔죠? 도리! 와! 도리! 와! 완전 예뻐요! 얘네들은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? 네!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! 얘 뭡니까? 약간 상어처럼 생겼어요 아! 베일리입니다! 베일리! 네! 얘는! 얘는! 이름이 뭡니까? 얘는! 얘! 얘! 리틀 도리! 오! 리틀 도리! 우리 더 재미를 위해서 더 재미를 위해서 이 엄청난 풀장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지 바로 뜯어보도록 하죠 뜯어볼까요? 네! 재밌을 것 같죠? 네! 얘는 뭡니까? 네! 도리입니다! 도리! 오! 도리! 얘가 주인공 아닌가요? 네! 이번에 도리를 찾아서 니모를 찾아서가 아니라 도리를 찾아서 오! 그렇게! 얘가 니모! 니모! 니모 맞죠? 네! 니모 맞아요! 오! 니모도 나오고 도리도 나오고 얘 베일리! 오! 베일리는 뭐예요? 얘 진짜 신기하고! 오! 얘 진짜 큰데요? 네! 어떻게 수영할지 궁금합니다! 마리아입니다! 여러분들은 도리! 니모! 베일리 중 누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?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!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시원해진다는 소문이 베일리 고래에요! 그때 봤죠? 네! 우리 영상에도 나왔죠? 오! 오! 아! 그! 그! 불고래 그거! 그 하얀색! 오! 지금 다 풀었습니다! 하여! 이게 물에 어떻게 나올지? 이 큰 바다! 바다라고 합시다! 바다에서 전겨보십시다! 하나! 둘! 셋! 오! 오! 셋! 오! 와! 수영이 수영! 오! 저 고래 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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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 어때요? 오! 오! 위에 가라앉았어요! 민희 안 나와요! 네! 없죠? 아니요! 바다 안에서 수영할 수 있는거에요! 저기 하고 있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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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했어. 와! 완전히. 우와 완전 큰 고래를 잡았어요 우와 다시 풀어주는 겁니까? 우와 엄청 커요 오 잡았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지 미모를 잡아라 놀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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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스파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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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마리 파워 세마리 더 세마리 우와 클라스파워 이제 다른 것도 한 번 찾아보시죠 아 너무 커요 물 빼야 됩니다 얘를 막아줄래요 풀어줘봐요 풀어줘봐요 빨리 안돼 이제부터 챌린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님 어떤 거 가지고 있죠 자 이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찾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잡으세요 이렇게 뛰어다니는 제한 시간은 1분 준비 시작 물고기를 잡아라 오 2분 2분 도리를 잡았습니다 도리를 오 전략적으로 물을 빼는 전략 동반을 잡았습니다 동반을 잡았습니다 오 동반을 잡았습니다 오 물이 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지 3마리 3마리 잡았습니다 3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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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습니다 1마리 1마리 뛰어놨어 오 아 몇 마리입니까 3마리 3마리 여전히 3마리입니다 제한시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여기 됐고 오 오 잡았다 으 오 잡았다 오 갑니다 오 오 갑니다 잘 되지 않습니까? 잘 되지 않습니까? 오 잡았다 물고기 보자 4마리 마지막 한 마리 갑니다 계속 도망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나갔습니다 지금 도리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어요 자 결론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잡은 물고기 보여주십쇼 저 2마리에요 네 2마리 잡은 물고기 보여주세요 아 다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손 절대 되시면 안되십니다 아 잠깐 오 마리아는 물 빼는 전략 오 바닥바닥 뛰고 있습니다 물 빼기 물 빼기 오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오 마리아는 전략적으로 갑자기 3마리 난 그냥 왜 이렇게 3마리를 갖췄습니다 여기 자 시간이 얼마 남지않습니다 지금 무릎 빼다가 끝날수 있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전부 오 잡았습니다 강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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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마리 오 도망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료 10초전입니다 10 9 8 7 6 5 4 3 2 2마리 결국은 2마리였습니다 마리아는 결국 2마리를 잡았습니다 2마리 2마리 어항에다 한번 볼까요 2 3 4 5 5 5 지금 뭐하는거에요? 사진 찍으러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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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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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